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메가스터디 정치와 법 최상위권의 이유있는 선택 김용택입니다. 이제 그 다름이 아니라 올해가 교육과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것은 교육과정이 개정된 정치와 법을 어떻게 바뀌었느냐 또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목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자료집은 제가 37페이지부터 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정치와 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좀 더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 37페이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바뀐 부분을 설명드려야 될 텐데 일단은 교과서의 순서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2019년도에 수능을 보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교과서상으로 1, 2, 3단원은 원래 정치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좀 뭐랄까 화면은 저기 LED 화면에는 좀 나눠서 나와 있고 자료집을 좀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단원, 2단원, 3단원 써있는 것은 정치 분야고요. 그 다음에 6단원의 국제사회와 법 여기도 역시 정치 분야입니다. 여기에서 수능에서 이제 10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4단원과 5단원 여기가 이제 법 분야입니다. 여기에서 또 10문제가 보통 이렇게 출제가 되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맨 오른쪽에 보면 세부 내용에서 빈출 주제에 이렇게 써놨죠. 거기 보시면 이제 밑줄 거진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 4단원에 가면은 민사소송하고 부동산 이렇게 있죠. 거기 부분은 왜 밑줄 거진 않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 분야는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날라갔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관련법 분야가 날라갔어요. 사실은 이거 배우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부동산관련법 강의하게 되면 이제 갭투자 요즘 유행하고 있죠. 요즘 막 집값 올라가는데 갭투자가 문제다. 이런 것들 막 원리를 설명해주고 선생님이 정치화법 성적을 떠나서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재밌게 공부하던 분야인데 사실 수업 물량으로 보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분야였어요. 제가 설명을 하는데 최소한 4시간 정도는 들어가는 그리고 또 문제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심지어 작년 9월 평가원에서는 오답률 1위를 기록했던 문제가 또 여기서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 분야가 이번에 교육과정 바뀌면서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단원에 가보시면은 경제법이라고 또 밑줄 거져 있을 거예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 분야인데 이 분야도 역시 생략이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으로 보자면 1시간 반 정도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게 또 생략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여기 여러분들께서 쪽지 붙여준 거 이런 걸 할지 또는 Q&A에서 보면은 정치화 법원 내용이 정말 많은데 이걸 과연 선택해도 좋을까요? 학습불량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학습불량이 이번에 좀 많이 줄어든 편이에요. 강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인강 완강 기준하자면 한 6강 7강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감소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과목과 좀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특별히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렇게 말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주변에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저 정치화 법원 할 거예요 이러면 너 미쳤어? 네가 최상위권이야? 네가 나중에 변호사 할 거야? 이런 인재에 주변에 부정적인 인식을 전달받고 위축이 되죠. 내가 이거 해도 되나? 김용택만 믿고 가도 되나? 일단 말씀드리는데요. 믿으셔도 됩니다. 주변에 시중에 컨텐츠도 별로 없겠지만 제가 그 컨텐츠 다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믿으셔도 되고 그리고 학습의 분량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 장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38페이지가 나옵니다. 38페이지 보시면 일단 1, 2, 3단원이 역시 정치 파티인 건 맞아요. 이번에 개정된 정치화 법 1, 2, 3단원 역시 정치 파티인 건 맞는데 그런데 이제 순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법과 정치를 공부했던 분들은 순서가 많이 헷갈릴 거예요. 이게 왜 여기 있지?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대동소의합니다. 딱 하나 바뀌었어요. 정치 파티에서 딱 하나. 여러분들 2단원에 보시면 큰 2단원에 보시면 맨 오른쪽에 세부 내용에서 지방자치라는 분야의 밑줄이 거져 있죠. 이거 하나하고 또 1단원에 가면 법의 이념이라는 부분의 밑줄이 거져 있을 겁니다. 이 두 개가 새롭게 추가가 됐어요. 이 법의 이념이라는 분야가 새롭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미 한 번 공부하신 분들이나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법치주의라는 게 무조건 수능에 출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법치주의에 법의 이념은 상당한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거 현장에서 녹화를 했는데 법치주의하고 그다음에 법의 이념을 연결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정치화법 선택자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수업 분량으로 본다면 이 법의 이념은 1시간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은 추가가 된 거죠. 그다음에 또한 지방자치가 나왔는데 지방자치도 역시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빠져나간 건 한 7, 8시간이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수업의 분량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내용들은 대동소의합니다. 그래서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38페이지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그래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추가된 내용에서 법의 이념과 그다음에 지방자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혹시나 정치화법 진짜 적극적으로 선택하실 분들은 하나만 더 써보세요. 형사소송법 분야 약간 추가 이렇게. 그동안에 교과서에 없던 용어가 한두 개 정도는 추가된 정도밖에 없습니다. 삭제된 내용이 밑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개념 공부량이 많이 감소했다. 이 말씀을 어쨌든 드린 이유는 진짜 정치화법이 너무너무 재미있어. 시사에도 관심이 있고 진짜 꿈도 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사회 참여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너무너무 재미있게 공부하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 미쳤냐.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네가 무슨 최상위권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절대 그런 것 갖고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적성과 흥미가 맞으면 하셔도 좋고 그리고 공부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다. 그리고 이 정치화법의 최대 장점이 있습니다.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려요. 그런데 어떤 과목들은 알아도 틀리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성과 흥미가 맞다면 선택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겨울방학인데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좀 더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뭔가 사회탐구 공부 시작하셨나요 다들? 좋아요. 한 15분 정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직 시작 안 한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제가 현장에서 10월하고 11월, 12월 초까지는 어머님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이 공통되게 하시는 말씀이 사탐 그거 암기 과목인데 그거 빨리 해도 되나요? 여름에 하면 되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미 경험한 분들도 여기에 있으시겠지만 사탐 점수를 만점에 도달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경쟁자는 재수생입니다. 재수생들은 이미 한 번 했어요. 또 학교에 따라서는 2학년 때라고 3학년 때라고 이런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과 사실은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재수생들은 또 한 번 하잖아요. 기출분석 다 돼 있고 웬만한 거 다 돼 있는데 한 번 더 돌린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예, 오늘 저녁에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돌아가시자마자 아직 시작 안 했다. 과목을 막론하고 지금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개념을 한 번 다 돌리고 그다음에 3월부터는 연습 과정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꼭 말씀드리는 거는 겨울방학 때 지금 시작하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마무리하기에요. 정말 제가 이거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까 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경험에 비추어 봤어요. 선생님들이 이것저것 그거 막 이렇게 여러 개 주문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면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고 또한 반드시 마무리는 해야 된다. 반드시 끝까지 가봐야 된다. 완강률이 높아요 낮아요 여러분들. 어떤 과목이든지 완강을 다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오 생각보다 많네요. 이쪽이 특히 많은데 완강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주변에 유혹도 많고 그렇잖아요. 인강이든 어쨌든 간에 반드시 완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고 그 말씀을 쭉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화법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니까 정치화법에 대해서 성적이 잘 나오고 공부를 잘하기 위한 방법 아까 이제 스티커 같은 거 뭐죠? 여기 메모지에 올려놓은 글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 정치화법을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말했는데 당연히 열심히 수업 듣고 열심히 복습하고 열심히 문제 풀고 이러면 돼요. 거기다 하나 덧붙이자면 시사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사에 대한 관심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 정치화법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제가 좀 자랑을 하자면 작년에 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수능에 출제될 거라고 예언을 했었어요. 사실 재작년부터 예언하고 재작년에도 문제를 막 풀리고요. 작년에도 막 문제 풀리고 문제 막 만들기도 하고 작년 수능에 진짜 나왔어요. 9월 평가로도 나오고 제가 왜 이런 예측을 했느냐 시사적으로 국회에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고 막 논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또 학자들이 되게 좋아요. 이 정치학자들의 이상적인 정치제도 무엇일까 하면 득표율과 의성률의 비례성을 제거하는 완벽한 비례대표제를 추가하는 게 제일 좋다. 이러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 그걸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출제할 확률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들 보면 공수처법이니 그다음에 국회 선거법 개정이니 그다음에 선거 연령 낮춰지고 있느니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검경 수사권 조정해가지고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킬 것이니 이런 얘기는 계속 뉴스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수능에 연결이 될까 안 될까요? 다 됩니다. 다 돼. 그러니까 정치와 법을 만점을 맞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도 풀고 뭐 다 해야 되겠지만 뉴스에서 초점 드는 것들 모든 뉴스를 챙기라는 건 아니고 정말 굵직굵직한 이슈들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는 정도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좀 탐색해보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매우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출 문제 있잖아요. 기출 문제를 어떤 문제를 풀고 어떤 문제는 풀지 말아야 될까 이거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기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그 EBS 문항도 있고 기출 문항도 있잖아요. 뭐가 더 중요해요? 기출이에요.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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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외쳐야 돼요. 어차피 수능 출제자는 누굽니까? 평가원에서 출제합니다. 평가원에 교수님들이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교수님들이 출제해놓은 문제 그게 예고하는 거야. 나중에 이거 또 낼 거야. 그리고 계속 비슷한 것들이 계속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과목을 막론하고 기출 문제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기출이 분석이 되면 그다음에 EBS 문제집을 풀어봐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기출이 되고 난 다음에 EBS를 푸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고 기출이 정리가 되면 사실 EBS는 한 2, 3일이면 다 풀 수 있어요. 문제 몇 문제 되지도 않아요. 사실. 그래서 기출에서 물어봤던 걸 또 물어봤는데 역시 중요한 거군. 또는 기출에서 안 나왔던 게 뭐가 나왔네. 그러면 이런 것도 있었네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보완을 하시는 형태로 가주시면 돼요. 그때 작년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꼭 풀어봐야 될 문제 제가 두 문제를 뽑아봤어요. 저기 나와 있듯이 작년 수능 문제가 여러분들 자료집 맨 뒤에 있잖아요. 거기서 15번 문항 상속 관련된 문항인데 작년에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어요. 우리 문과생들이잖아요. 계산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어하죠. 계산 문제가 들어있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복잡한 계산 문제가 있었어요. 저렇게 한 번 기출이 나오게 되면 저런 기출 문제를 계속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문제 풀어보고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풀어봐야 돼요. 거의 외우다시피 풀이 과정을 거의 외우다시피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5번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연습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또한 20번의 선거 문제가 나왔는데 역시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매년 수능에서 20번의 선거 표 문제가 나와요. 올해도 아마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간의 기출들이 쭉 쌓여있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똑같은 문제를 한 10번 20번씩 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러면 나도 바로 저도 바로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쉽지 않은 거죠. 20번 문제 수능 20번 문제 뿐만 아니라 6월 9월 수능 6월 9월 수능 몇 년간 쌓여있는 것들 20번 문제는 반드시 여러 번 풀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정교과와 맞지 않는 문항이 작년에 하나 출제가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관련법 분야는 삭제가 되었다라고 했죠. 부동산 관련법 분야 문제가 저기 13번 문제였는데 그 문제는 안 풀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나 영광이었고 딱 이 한마디는 드리고 갈게요. 여기 장소가 원래 이런 입시 설명회하거나 이러려고 만난 장소는 아니겠죠. 여기 뭐 하는 곳일까요? 공연 진짜 공연 콘서트 아이유 나와서 트와이스 나오고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장소에서 내가 여기 서 있으니까 좀 그래요. 올해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는 콘서트 티켓을 딱 끊어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딱 관람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다시 이 자리에 와서 다시 누군가의 설명회 이런거 이런건 아니잖아요. 정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열심히 열심히 최설내에서 준비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공연 보러 다니고 아 나 해외여행 갈거야? 뭐 이런 시간이 이맘때쯤에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여기서 이만 저는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